창세기 제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타 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곤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타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여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부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타 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일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딸이여 너바요시의 누인 마할라슬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이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